18세기 스페인 마드리드의 종교재판소 자신들을 풍자하는 고야의 판화를 바라보는 신부들 고약한 그의 작품들이 민중의 관심을 받는 것을 보며 신부들은 종교에 대한 위상을 다시 한번 다져봐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외치는데요 신가로의 종교에 대한 위상의 비롯을 사용하는 물을 사용할 때 궁정화가 이자 스페인 최고 예술가라 불리는 프란시스코 고야 그에겐 작품에 영감을 주는 아름다운 뮤즈 이네스가 있었죠 종교 재판소의 신부 로렌조는 성직자들을 풍자하는 고야에게 자신의 초상화를 맡겼는데요 그가 스페인 최고의 화가였기 때문이죠 이교도들을 탄압하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종교 재판소 이단 신문관들은 순수 가톨릭을 제외한 모든 이들을 이교도로 지정하고 그대를 색출하려 하죠 얼마 뒤 이네스는 부당한 누명을 쓰고 종교 재판소에 갇히게 됩니다 뭐였지? 뭐였지? 그 저녁뿐? 그 저녁뿐 그 저녁뿐 그 저녁뿐 그 저녁뿐 강압적인 고문으로 자백을 받아내는 신문관들 부유한 상인인 이네스의 아버지는 고야를 찾아가 종교 재판소의 신부 로렌조와의 연주를 대어달라 부탁하는데요 그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던 고야는 로렌조와 만나고 평소 이네스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있던 로렌조는 종교 재판소 지하로 그녀를 찾아가죠 이네스의 아버지 예 이 후 그는 이네스의 집을 찾아가 그녀의 안부를 전하는데요 가족들은 이네스가 고문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네스의 아버지는 고문에 의한 자백의 신빙성에 대해 의무를 제기하는데요 하지만 로렌조는 끝까지 완강한 태도를 보이고 이네스의 아버지는 그들이 한 것과 똑같이 고문을 통한 거짓 자백을 받아내려 하죠 이 시각의 아버지의 아버지는 아마도 아랑утان, and I have schemed to join the church in order to do harm to the Holy Office. Sign it. Can you roll it out? Come on! 다행히 손. Will you sign? All right. Let's find out if God will give you strength to resist the question. I will burn this paper. The moment my daughter returns home. But I want to wait forever. Lorenzo는 이네스의 아버지가 챙겨준 성당 재건비를 가지고 신부들을 설득해 이네스를 석방하려 하는데요. There is a request, Father. Let us hear the particular words. Who would like to have his daughter back? Did she confess? She was put to the question. 하지만 이들은 분만 가져가고 이네스를 풀어주지 않죠. 자신의 강제자백서가 만천하에 공개될까 두려웠던 로렌조는 이네스를 취하고 후련히 사라집니다. 자취를 감춘 로렌조를 대신해 그의 초상화가 불태워지죠. 그러던 어느 날 프랑스에서 긴급 전갈이 날아오는데 프랑스 혁명 전쟁을 승리로 이끈 나폴레옹이 스스로 황제에 오르며 유럽 전역에 자유주의 이념을 전파시키고 있었는데요. 나폴레옹의 군대가 스페인을 침공하죠. 라폴레옹은 자신의 친형을 스페인 왕의 자리에 앉히고 스페인의 종교재판소를 폐쇄시켜버립니다. 그렇게 15년만에 풀려난 이네스 아름다웠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힘없이 초라한 모습으로 기억을 더듬어 자신의 집을 찾아가지만 가족들은 모두 프랑스군에 의해 살해당한 뒤였죠. 갈 곳이 없던 그녀는 고야를 찾아갑니다. 한때 자신의 아름다운 뮤지였던 이네스의 차량한 모습에 만감이 교차하는 고야 다음날 이네스의 아이를 찾기 위해 종교재판소를 찾아가지만 이미 그곳은 사라진 뒤였고 그를 찾아 재판소로 향하는 거야 그런데 그곳은 15년 전 사라졌던 로렌조가 있었죠. 자취를 감춘 후 프랑스로 망명 갔던 그가 나폴레옹 정권의 핵심 인물이 되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만나게 된 두 사람 고야는 이네스의 아이를 찾는 일을 도와달라 부탁하는데요 자신의 아이라는 얘기에 당황하는 로렌조 로렌조는 아이를 찾아준다며 이네스를 어디론가 보내죠 자신의 과거 행동이 발각될까 두려웠던 로렌조는 아이를 찾기 위해 먼저 움직이고 아이가 있는 보육원을 찾아가지만 이미 한참 전에 도망간 뒤였습니다. 이네스의 딸 알리시아는 몸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죠. 우연히 그 모습을 본 고야는 로렌조를 믿고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딸을 만난 로렌조는 그녀가 어디까지 알고 있나 떠보는데요 그는 아이시아를 해외로 보내려 하죠 한편 고야는 이네스가 정신병원에 갇힌 것을 알게 되어 그녀를 구하러 갑니다. 아이시아를 찾아가는 거야 아이시아를 찾아가는 거야 그때 갑자기 프랑스 군인들이 들이닥치고 술집 여자들을 모조리 잡아가기 시작하죠 혼란한 틈에 사라진 이네스는 술집 안에서 엄마를 잃은 아기를 보게 되고 자신의 아이로 착각합니다 그러던 그때 영국군이 포르투갈에서 스페인 국경을 넘었다는 소식이 들여오고 서둘러 스페인을 빠져나가는 로렌조 한편 미국으로 끌려가던 아이시아 일행은 영국군과 마주치는데 그리고 영국군을 피해 도망치던 로렌조는 스페인 민병대에 공격을 당하고 그대로 생포됩니다 다시 부활한 종교재판소에 끌려온 로렌조 끝내 참회하지 않은 로렌조는 교수대에 오르게 되고 로렌조 로렌조 죽은 로렌조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는 이네스의 모습을 끝으로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도망치고 루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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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시아